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8의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나은은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회계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세무역의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은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자 1번. 다음에 거래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우편번호 입력 생략. 박스 밑에 보면 거래처 유형을 동시로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독도전자 유형 동시로 하시고요. 전산세무역도ennial 번식은? 주식회사 독도전자 유형 동시로 하죠. ㅎㅎ IND 치 치 누운 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업태 종목 주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는 한 줄로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정과목 조교등록 중 819번 임차료 계정에 현금조교 7번에 법인승용차 리수료 지급을 등록하시오 기초정보등록에 계정과목 및 조교등록을 누릅니다 코드번호 819번을 칩니다 중앙에서 중앙에 있는 코드 계정과목에서 코드란에 마우스 클릭하고 819번을 칩니다 임차료로 왔구요 현금조교 조교 넘버에 7번을 넣고 주어진 자료 그대로 입력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를 넣으실 때는 띄어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회사는 거래처인 주식회사 서울과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을 상계한다는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계하여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였다 실제 주식회사 서울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총액은 담과 같으며 교회되는 금액과의 차액은 주식회사 서울의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이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및 거래처별 초기이요를 수정하시오 2개 고치면 됩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거래처별 초기이요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잘 보시면 외상매출금 받아야 될게 솔로부터 5,600만원 있고 갚아야 될게 4,000만원이 있어요 각각 총액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상계에서 처리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외상매출금 5,600만원에서 외상매입금 4,000만원을 빼가지고 받아야 될 외상매출금이 갚아야 될 외상매입금보다 많음으로 그 차액 1,600만원만 외상매출금에 추가해놨고 외상매입금에는 넣지 않았다 이런거죠 그러면 상계하면 안되는건데 상계했으므로 수정을 해야되죠 그러면 외상매출금 5,000만원에는 지금 현재 1,600만원만 플러스 되어있는거에요 5,600이 플러스가 되어야되는데 즉 기존의 외상매출금에다가 서울거 외상매출금 5,600만원이 플러스가 되어야되는데 1,600만원만 플러스 되어있기 때문에 4,000만원이 적게 표시된거죠 그래서 4,000만원을 더해가지고 금액을 9,000만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외상매입금에 가서 외상매입금은 아예 입력을 하지 않았죠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의 차액인 1,600만원 외상매출금에 입력을 했으므로 외상매입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계하다 보니까 입력이 아예 안되어있는겁니다 그러므로 4,000만원을 추가로 넣어줘야지 맞는겁니다 3,400만원에다 더하기 4,000만원 하시면 7,400이 되죠 자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정상적으로 서울의 외상매출금 5,600만원이 반영됐고 외상매입금 4,0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자 창을 닫구요 거래체별 초기요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외상매출금 클릭하시고 왼쪽에서 오른쪽에 서울에 보면 1,600만원만 써져있죠 차액만 넣었으니까 그래서 4,000만원이 추가되어야 되는 것이므로 5,600만원 받을 것이므로 1,600만원에다 4,000만원 더해서 5,600만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을 눌러서 외상매입금은 아예 입력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서울꺼 4,000만원 지급해야 될 것 있는거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우측 거래처 코드 자리에서 F2 코드를 누르고 주식회사 서울 4,000만원을 넣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완료가 됩니다 자산과 부채는요 상계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총액으로 표시하는게 원칙입니다 총액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받아야 될 외상매입금에서 갚아야 될 외상매입금을 빼서 1,600만원만 표시할 경우 받아야 될 돈이 더 많다고 그 차익만 표시할 경우 주식회사 서울에 갚아야 될 외상매입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재무상태표에 전혀 반영이 안되므로 이에 관계자가 봤을 때 그 정보의 제공이 누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총액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입니다 다음 거래자료를 일반점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점표 입력에 일반점표 입력을 누릅니다 자 첫번째 1번 7월 1일 공장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3일 화재보험사에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480만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전액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시오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게 중요합니다 자산에다 중요표 표시합니다 자 그 자산의 이름은 성급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액비용으로 회계처리하시오 그러면 보험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7월 1일자로 보험료 지급한 것을 자산 처리하라고 그런다면 성급비용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차변의 성급비용 대변의 현금이므로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르니까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회사는 전 임직원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거기다 밑줄 긋습니다 6월분 퇴직연금 5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납부하였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회사 계좌로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겁니다 따라서 운영에 따른 수익은 회사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 연금의 계정과목 이름은 투자자산으로 처리가 돼야 되고요 계정과목 이름이 퇴직연금운용자산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의 보통예금 참고로 DC형 확정기여형은 비용처리하는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7월 13일 태안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서산산업으로부터 건물이 있는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철거하였다 즉 부지 사용하는 게 목표죠 건물이 있는 부지의 구입비로 5천만원에 일괄 구입 후 대금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 대출기간 3년입니다 지불하였다 장기차입금입니다 또한 건물의 철거비용 300만원과 토지정지비용 320만원을 당자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하나의 점표로 입력할 것 즉 철거비를 따로 입력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부지를 산 거지 건물을 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물은 즉시 철거를 한 거죠 차변에 그래서 계정과목 이름은 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토지를 정상적으로 쓰려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철거비용과 토지정지비용은 토지에 가산해야 돼요 모두 토지로 처리해야 됩니다 토지를 정상적으로 쓰기 위한 모든 비용들은 토지로 처리합니다 철거비하고 토지정지비용 620만원을 더해서 5,620만원으로 차변에 토지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대변에 장기차입금 거래처 코드자리에서 신한이라고 넣어서 신한은행 거래처 코드번호까지 나오게 이렇게 입력하시고 금액은 5천만원으로 고치시고 대변에 당자수표 발행한 것은 당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7월 23일 단기 보유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회사 태양의 주식 500주 장부금액 800만원짜리를 천만원에 처분하였으며 대금은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800만원짜리를 천만원에 팔았으니까 200만원에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보유 목적이 주식이라고 했으므로 계정과목 이름은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따라서 그 차익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천만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장부금액으로 고치고 800만원 그 다음에 그 차익은 이익이 발생된 거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수익의 발생 대변입니다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날짜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5일 매입거래처 주식회사 화성의 외상매입금 1700만원 중 1000만원은 3개월 만기 약속어움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외상매입금은 상품이나 온재료를 사오고 생긴 것이므로 그에 따른 약속어움 발행은 지급음이 됩니다 두번째 면제받은 것은 채무를 면제받았으므로 채무면제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의 외상매입금 채무임으로 거래처를 넣어야 되죠 주식회사 화성을 넣으시고 1700만원 대변의 지급음 어음을 발행했어요 금액은 1000만원으로 고치시고 나머지 대변의 채무면제이익이 됩니다 채무면제이익을 암기를 하십시오 거래처는 채권 채무에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8일에다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를 변경합니다 9월 18일 주식회사 대우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득해야 되는 공채를 구입하면서 대금 3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공채액명금액 30만원을 지급해야 되죠 단 공채의 현재가치 즉 시가는 26만원이며 회사는 이를 단기매매증권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은 시가로 써야 되므로 현재가치로 26만원 써야 됩니다 그런데 공채는 30만원 주고 구입했으므로 대변의 보통예금은 3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차액 4만원은 뭐냐 이게 중요한데 차량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으므로 그 차액은 차량 운반구로 처리합니다 이 문제는 유형자산 취득시 발생되는 국공채 차액과 관계되는 것으로써 액면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이 발생되면 유형자산 취득시에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것이므로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가 돼요 그러면 넣어보겠습니다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현재가치로 쓰시고 그 다음에 차변의 그 차액은 차량 운반구에다가 도합니다 대변의 보통예금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자료를 매입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메뉴를 바꾸겠습니다 전표 입력에 매입매출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7일입니다 주식회사 대진에 제품 3,5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 중 500만원은 지난 6월 15일에 받은 계약금으로 대치하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대진발행 당자수표로 받았다 여기서 계약금부터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계약금은 계약금 500만원으로 써져 있네요 확인하고 싶다면 일반전표 6월 15일에서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 지물에 나와 있으므로 일반전표에 가서 확인하지는 않고 곧바로 회계처리 하겠습니다 선수금이죠 받았으니까 그리고 주식회사 대진발행 당자수표는 타인발행 당자수표이므로 이 계정은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므로 매출의 과세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의 11번 제품이라고 넣으시고 공급가액에 3,500만원을 넣으시고 그리고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전자라는 1번 여하시구요 분계는 3번 혼합합니다 자 500만원은 지난 6월 15일 받은 계약금으로 대치하고 그랬으니까 미리 받은 계약금을 빼야되요 물건을 지급했으므로 차변의 선수금 자 금액 500만원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당자수표 받았다 그런거는 현금이죠 타인발행 당자수표니까 그래서 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7월 30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주식회사 한국무역의 제품 여하 15,000달러 환율 달러당 1,150원을 공급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제품 팔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겁니다 자 이 거래는 매출의 12번 매출의 12번 영세로 느는거죠 대금 중 600만원은 주식회사 한국무역 발행 당자수표로 받고 여기다 몇줄 긋고 타인발행 당자수표입니다 현금 나머지는 진서발행에 3개월 만기 약속음으로 받았다 제품 파고 약속음 받았으니까 받으러음이고 거래처는 발행회사를 입력해야 되므로 진서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2번 영세 자 금액은 15,000달러 곱하기 1,150원 계산기로 계산하셔야 돼요 1,725만원 나옵니다 주식회사 한국무역 드시고 전자란에 열을 하시고요 매출의 영세 매출의 수출하면 중간에 영세를 구분이 나오는데 내국신용장이니까 이거 3번이죠 3번 넣거나 버튼을 눌러서 3번을 선택합니다 자 분계 혼합하시고 부가세가 0%이므로 부가세 예수금은 없고요 분계 보시면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그 당자수표는 타임발행 당자수표이므로 차변에 현금 현금부터 입력하겠습니다 600만원 나머지 차변에 받으러음이 되고 거래처를 바꿔야 되죠 주식회사 진서로 거래처 코드 자리에서 진서를 하셔서 주식회사 진서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날짜를 변경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10월 18일입니다 생산부세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물트럭에 사용할 경류를 7만7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가락주의소로부터 발급받았다 가락주의소는 일반과세사업자이다 공제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은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공개되는거죠 그러면 매입의 현과가 돼야 되는거에요 매입의 현과 매입의 현과가 61번입니다 61번 61번 자 그리고 공급가에게 건별, 현과, 카과는 즉, 건별, 카과, 현과는 부가수 포함해서 넣으라고 했으므로 부가수 포함해서 7만7천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7만원에 7천원이 되구요 공급처명에 가락주의소를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공개는 1번 현금하시구요 아래쪽에 계정과목은 화물트럭에 사용할 경률을 넣었다고 그랬으니까 차량유지비, 제조원과 522번으로 입력합니다 네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날짜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메시지 나오면 그냥 아니오 하고 나가는 겁니다 다음 문제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중복되게 되는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오 하고 나가십시오 자 11월 25일입니다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등기대행 용역을 광량 컨설팅으로부터 제공받고 수수료 160만원 부하가치세 별도 당사 당자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거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토지취득과 관계되는 등기대행 수수료잖아요 그래서 취득시에 취득시에 발생되는 재비용은 자산처리해야 되므로 이 수수료의 이름은 토지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의 자본적 지출분이고 토지가 미연세이므로 공제가 안 돼요 자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일 때 54번 불공으로 입력합니다 자 거기 나온 그대로 음 수수료 쓰시고 160만원 네 거래체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에 전자란에 열을 하고 유형에서 불공을 입력하면 불공제 사유를 고르라고 나옵니다 옆에 풍선 도움말 버튼을 눌러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6번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요 붕괴에서 혼합을 합니다 자 아래쪽에 개정과목은 토지로 처리되어야 되므로 토지로 바꾸시구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이죠 네 당좌예금으로 하나 추가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 5번 보겠습니다 11월 30일 구매확인서에 의해 수출용 제품에 대한 온재료 공급가액 2,500만원짜리를 주식회사 춘천으로부터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이거 매입의 영세이죠 매입대금 중 500만원은 주식회사 울산으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약속어음을 배사해 주고 이거 받으러음이고 거래처 울산으로 바꿔줍니다 나머지는 3개월 만기에 당사 발행 약속어음으로 주었다 우리가 원재료를 매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거는 지급어음으로 처리가 되야되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매입의 영세 52번입니다 천자라는 예화하시고 붕괴 3번 혼합합니다 자 그리고 부가세는 0% 힘으로 없구요 차별은 온재료 맞고 내버려 두고 줄 바꿔서 대변에 첫번째 받으러음 금액 500만원으로 고치고 거래처도 고쳐줍니다 주식회사 울산으로 그리고 줄 바꿔서 대변에 지급어음 2천만원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4번입니다 일반 점표 입력 및 매입 매출 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담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4번은 오류를 고치는 그런 문제죠 1번 8월 18일 본사 영업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출금거래 120만원은 온재료 매입처 백합상무사에 온재료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이죠 선급금으로 바꿔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점표 입력에 일반 점표 입력을 누릅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부가세 거래가 아니므로 자 그리고 날짜를 넣어요 8월 18일 자 그리고 복리후생비를 선급금으로 바꾸고요 이 선급금으로 바꾸면 얘가 채권이 되는 것이므로 수정을 할 때도 채권 챔으로 변경되거나 입력이 되면 거래처를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거래처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백합상사를 입력해 주셔야지 돼요 거래처를 누락하면 오답 처리합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9월 10일 영업부서 직원들의 회식대금 22만원을 순천식당에 현금 지급하고 일반 점표에 입력하였다 이는 제조부서 직원들의 회식대금 22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수령한 것을 잘못 처리한 것이다 순천식당은 일반 과세사업자이다 이 말은 현금영수증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말하고 있고요 일반 과세자라는 말은 그러면 이거 이 거래 부가세 신고가 돼야 되는 거래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돼야 되는 거래는 일반 점표에 넣으면 안 되고 메인 매출 점표에 입력이 다 넣어야 됩니다 단 부가세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래는 일반 점표에 넣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모르고 일반 점표에 넣었으니까 일반 점표에 가서 일단 삭제하고 메인 매출 점표에 입력을 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 점표에 입력을 클릭하시고요 9월 11일 칩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출금으로 입력되어 있는 이 라인에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상단에 삭제 버튼 또는 단축키 F5를 눌러서 삭제합니다 자 그리고 창을 닫고 메인 매출 점표 입력으로 옵니다 네 그리고 동일한 날짜 9월 11일 치시고 U형에서 매입의 형과 61번 61번 입력하시고 자료로 입력합니다 회식대금이라고 쓰시고 공급가액의 부가세 포함해서 22만원을 넣으세요 순천식당을 넣어주시고 공급처명에 분계에 가서 1번 합니다 그리고 제조부서 직원들의 회식대금이므로 잘 모르고 영업부서 직원들의 회식대금으로 해서 판매비와 관리비 복리후생비로 일반 점표에 해 놨죠 그러니까 고치면서는 제조원가 복리후생비로 수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511번 복리후생비로 온재료를 수정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월 15일입니다 비품을 주식회사 2호수에 처분하면서 현금 44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하지 않고 회계처리하였다 처분일 현재 비품의 취득가액은 700만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250만원이다 자 이 거래자료는 포가세 포함 나왔으니까 메인매출전표에서 수정하시는 겁니다 메인매출전표 9월 15일 9월 15일 치시고요 제일 먼저 봐야 될거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하지 않았다 라고 했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회계처리 안된걸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세요 지문에 취득가액 700만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250을 뺍니다 450만원 나오죠 가로열고 장부금액이라고 쓰세요 장부금액 450만원짜리를 400에 팔았어요 참고로 40만원은 국가한테 내야 될 부가세이므로 회사돈이 아니죠 회사는 400만원만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40만원은 부가세 예수금 처리하는거죠 그러면 50만원 손해가 발생된거에요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하지 않고 회계처리 하다보니까 250만원 빼먹다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 자리가 차변이잖아요 그리고 손실이 난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차변이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50만원만 돼야 되는데 감가상각 누계액 250까지 합쳐져서 300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 1단계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50만원이므로 50만원으로 고치고요 450만원짜리를 400에 팔았으니까 2단계 차변에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해 줍니다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비품의 다음번호이니까 213번 쓰시면 돼요 물론 감가라고 치시고 비품 거 고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수정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5번입니다 결산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산액의 1급은 결산자로 입력 버튼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5개가 나오면 이 메뉴에다 입력할 것이므로 지문에서 잘 보고 5개 해당사항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말의 재고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죠 제품 재고 200만원이 부족하여 확인한 결과 매출 거래처에 접대비로 제공된 것이다 제품을 팔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네요 그래서 저교 중에 타계정 대책을 사용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산자로 입력하고 관계가 없어요 2번에 기말 현재 영업부서에서 구입시 구입시 비용 가려율고 소모품비로 처리한 소모품 중 미사용액이 280만원이다 회사는 미사용액에 대하여 자산처리함 이것도 소모품비니까 해당사항 없구요 3번 당사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되네요 3번 문제는 결산자로 입력에다가 입력할 겁니다 나머지는 일반전표에다 입력할 거구요 일반전표에 입력할 걸 먼저 입력해야 되므로 일반전표에 입력을 클릭합니다 날짜에 12월 31일 치시고 첫 번째 1번에 붕괴를 하겠습니다 당사의 제품 200만원짜리를 매출거래처에 접대비로 제공했다고 했으니까 차변에 접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제품이 돼야 되겠어요 제품 장부금액이거든요 장부가 200만원짜리를 그대로 접대하는데 사용했음 그래서 재고자산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저교란에 8번을 입력합니다 타계정대체 자 이번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구입시에 전액 소모품비로 처리했는데 280만원어치가 남았다고 그랬으니까 결산시에 차변에 남은 거는 자산 잡아야되죠 소모품으로 변경해주고 대변에 소모품비를 없애야되요 예 남아있는 거는 비용에서 빼야됩니다 오래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결산 및 재무제표에 있는 결산자료 입력을 누릅니다 그리고 기간에서 1월부터 12월 치시고 해당되는 란에다 입력하면 되는데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그 퇴직급의 충당부채 설정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영업부 추계액부터 보세요 추계할 금액이 추계한 금액이 2700만원 만들어야 될 금액이 2700인데 남아있는 게 잔액이 2300 있죠 그러면 2700에서 2300을 떼요 400만원 400만원 보충하면 돼요 그 영업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전입은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가서 2번에 퇴직급여 괄호 7 전입액란에다 넣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400만원 넣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넣으면 차변에 이 이름 그대로 퇴직급여 800번대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회계처리가 됩니다 두 번째 제조부권은요 위로 올라가셔서 노무비에 퇴직급여 전입액란에다 입력합니다 라인을 잘 보고 넣으셔야 돼요 2900만원 추계하고 있는데 잔액은 2700밖에 없으므로 200만원을 추가로 설정하면 돼요 이렇게 200만원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요 상단에 F3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고 예 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6번 남았습니다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저장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2015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공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얼마인가 자 이렇게 공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런것들을 물어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조회하면 된다고 그랬죠 상단에 부가가치 메뉴로 바꾸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누릅니다 그리고 날짜를 입력하세요 1월부터 3월 날짜가 나와 있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 신고에 해당되는 그 기간은 외우셔야 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신고서 16번입니다 공급가액은 금액란을 보시면 되고 450만원 세액은 세액란을 보면 됩니다 45만원 정답 450에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빠져나오시구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럼 아니요를 하십시오 자 이번에 2번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판매비와 관리비가 가장 큰 올과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판매비하고 관리비가 어느 달에 가장 많이 발생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계정과목이 아니니까 총계정원장에서 조회할 수 없구요 통합된 이름이므로 발로 물어보니까 올계표에서 조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계표 올계표를 클릭하시고 올계표를 누르구요 1월부터 3월까지 다치시면 3개월치 판관비가 나오므로 어느 달에 판관비가 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달치씩 조회해야 됩니다 첫번째 1월에 판관비 판관비는 비용이므로 차변의 개를 봅니다 금액이 1179만 1200원이고 그 다음 2월에 판관비 이렇게 보세요 777만 4400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월에 판관비를 봐줍니다 949만 2500원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금액이 가장 큰 달은 1월이고 1월이라는게 확인됐어요 그 금액은 1179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월 1179만 1200원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제주경비에 해당하는 복류생비 발생액은 얼마인가 달로 물어보고 제주경비 제주경비 밑에 있는 복류생비를 조회하셔도 조회하셔도 돼요 제주경비 물어봤습니다 지금 올개폐에 들어왔으니까 올개폐에서 하시는게 더 현명하죠 그러면 상담만 바꿔요 4월부터 6월로 바꾸시고 제주경비 보이시죠 통합명칭입니다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제로비 노무비가 아닌것들을 다 제주경비라고 그러죠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제로비 노무비 경비 3개 중에서 제로비 노무비가 아닌건 경비입니다 그중에 복류생비를 봐요 복류생비의 개를 보시면 정답이 되는데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05만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